이번 무대의 주인공 최근에 큰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수 정리혜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만 할 때는 전쟁을 언급하도록 하세요. 잠시 통 bukan 귀 안nell with a light Keori bawa me saio 나 시부지 그대서 가져와 처음이 모아 내 사랑 우리 막간 그대 여러분 우리 막간 그대 예에에에에 한가견냐 오성버성 놀이터기 사랑의 생일과 생일 이리 보아요 내 사랑 오성버성 놀이터기 사랑의 생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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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 이리 보아요 내 사랑 오성워 이리 보아요 내 사랑 오성rik은 여러분이 täss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무대가 맞나요? 아 무대 정말 크네요 어때요 뭐 제가 좀 괜찮죠? 실제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항상 많은 분들이 방송이 잘못했다 티도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밤이죠 네 리스트로 제 1대의 리스트로 선이었던 가수 전문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저 보러 오신거죠? 아 살짝 소심해졌어요 네 오늘 정말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작게나마 극히기에 부응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같이 박수와 황성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다같이 해드릴 박수와 황성 와우 와우 진짜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 불러드릴 텐데요 이 곡은 돌고 돌아가는 극라는 곡입니다 다같이 해주셔야 돼요 한번 연습해볼게요 중간에 그 지나친 칭난해가 들어있습니다 주고받고 아시죠? 제가 그 지나친 칭난해 봐두시면 되요 결지나 진친놈에 결지나 진친놈에 결지나 진친놈에 결지나 진친놈에 좋습니다 음이 탈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저 흥분했나봐요 감사합니다 돌보 돌아가는 길 손으로 많이 절여 제발 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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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쟈 손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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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걸 분명히 아닌 거야 다른 사람 찾아오는 거야 인생은 오늘이 저처럼 사랑은 내일이 앤디처럼 번째로 못지게 사는 거야 과정으로 들어내 한 번에 이른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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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너무 갈 뻔 했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조금 빠졌어요 물론 외모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건강하게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걱정붙드럼에 안무를 하면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혹시나 살 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춤을 마스터 하셔가지고 한번 한 달만 해보세요 확실합니다 살 빠집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네 걱정붙드럼에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미애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정말 건강은 말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늘 건강하세요 정미애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TV에서 저를 보게 되시면 아 내가 실제로 정리를 봤는데 생각보다 예쁘더라 TV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부터도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시고 진짜 인기 있는 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이 무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곡 원래는 앵코를 한 3번 정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몇 분이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앵콜 한 번 갈까요? 앵콜을 한 번 제가 받고 나면 힘이 나요 자 앵콜 세 번만 세 번만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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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딱 세 번만 아시겠죠? 첫 하나 둘 셋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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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승리는 갑니다 세 번만 어rik тысяч sollte 코치 なた 독특명 사랑 dare 승리 승리 승리한 승리 승리 사랑 허리 어디서 길래 세일이 널 놓고 가는다 아리랑 누구를 세일한 판매를 넘어간다 너 우리야 세세 우리야 세 못겨 불려 기쁜이 같은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세 청첩새 세척새 원한새 고거새 서운히 놀러 내 일일이 노래야 세 놀아볼세 놀아볼세 흥려 웃게 하나 둘의 물탄듯이 놀아볼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내도 가끔 세워라 동그룹을 놀아볼세 다만치 어리어리 허리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리아리아 스стра이거 다는다 아리랑 누구를 세일한 판매를 넘어간다 야구! 자기라!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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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끈여리 울고 싶다 다 같이!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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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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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리 어리 스르리 스르리 넌 모여주 아리 스르리 스르리 난 고금을 널 원한다 어리 어리 내 사랑 어리 어리 내 사랑 스르리 스르리 어리 스르리 스르리 내 사랑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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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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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너무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수 정예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주 풍요한 무대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시죠 네 제61회 경북 국민체육대회 개막 슈퍼 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서 좀 여러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61회 경북 국민체육대회 개막 슈퍼 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